응답하라 남양주.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공익제보를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경기도 남양주 부정선거 공익제보 금융을 한 죄로 구속하라는 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The World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50회 방송으로 4.15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36번째 보도로 응답하라 남양주 시리즈 5부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뺀 지리같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재주를 피워도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를 알고서도 묵인하는 많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있었죠. 이번 4.15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히겠다는 일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예전에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6월달입니다. 6월 호국 보은의 달을 맞아서 우리 한번 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까운 가족이나 아니면 먼 친척이라도 6.25 한국전쟁 당시나 그 이후로도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군이나 경찰, 학도병, 노무자 부대원 등으로 자신을 바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없는 가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한테 당장 생기는 것 없어도 나라를 지키자는 일념으로 자신을 바쳐 국가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공익제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공익제보했다고 체포한다고요? 겁박한다니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사전투표 전날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사전교육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어코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신념을 가진 우국지사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You are a hero 라고 간단히 그러나 아주 의미있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사전교육에 참여한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보았던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사진 찍은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은 것을 갖고 투표지를 사진 찍었다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투표용지 모형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투표용지와 투표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투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투표로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하니까 풍선껌을 입안에 넣고 발음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군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찰나서 정말. 아마도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선거를, 그 선거 제도를 지키고자 노력해온 분들의 노력으로 이나마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의 핵심은 바로 사전투표에 있습니다. 사전투표 중 관내 투표는 자기 거주지역에서 사전에 투표하는 것이고 관외 투표가 된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서 선거인의 선거구로 발송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전투표용지도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체국에서는 당연히 CCTV 설치 없이 관리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지역에서 우편물을 받아서 CCTV 없는 곳에서 분류 관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체국의 사전투표 관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체국 입구까지는 선거관리관 1명, 투표 참관인 2명, 경찰 2명이 동행할 수 있었지만 우체국 안으로는 그만! 못 들어옵니다! 하면서 더는 들어갈 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국에서 발생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 도둑맞은 투표를 찾아온 우리가 발견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증거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배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이번 부정선거에 앞장서온 것으로 의혹을 받는 우정사합본부 소속 경기도 어느 지역의 우체국에서 파쇄 폐기한 사전투표, 우편물 봉투와 투표용지입니다. 우체국에서 파쇄한 후 버린다는 정보를 파악한 저희가 밤늦게 우체국의 쓰레기통을 뒤져 증거물을 확보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편물 봉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가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짜로 이것을 조작해서 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가 공모하여 버린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우체국 쓰레기통에서 우리가 확보한 증거자료처럼 선거인이 기표한 오리지널 투표용지와 오리지널 우편봉투 자체를 모두 분쇄 폐기하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투표용지에 특정 세력이 기획한 대로 기표를 해서 우편봉투함에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전국의 각 지역구로 가는 선거인의 주소를 전산망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참조로 사전투표용지는 인쇄를 한 것도 아닙니다. 프린터로 프린트를 하게끔 만들어서 어디서든 쉽게 프린트가 가능했다는 것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은 우체국에서는 아예 다른 곳에 보내는 사전투표 우편봉투를 발송한 적도 없고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을 발송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구에 오는 우편봉투의 주소를 각 지역마다 새로 프린트해서 관내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는 것이죠. 물론 오리지널 사전투표 용지와 우편봉투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과 같이 모두 파손하고 폐쇄, 폐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분명히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경계를 하던 우리에게 들켰던 것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이 이번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간이 얼마나 크기에 월급쟁이들이 그런 짓을 함부로 벌일 수 있을까요? 그들은 결국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의 책임은 분명히 제대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대한민국은 세례가 조롱하는, 세계가 조롱하는 후진국다운 후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시 투표창관인과 개표창관인으로 참가하여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자의민주주의국과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해온 공익제보 활동을 비난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캐치플레이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익제보하라 주장하더니 나중에는 공익제보하면 억압하는가? 선거 때는 장난치고 들키고는 내가 언제 온 세계가 조롱하는 부정선거 선두주자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의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